예 쉬고.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모르겠어. 안해서 모르겠습니까?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만나본 것 같은데 얘는? 첼, 그렇지? 첼, 첼. 그러면 여기서는 요렇게 아이고야, 왜 안나와. 잠깐만요. 껐다가 시킬게요. 선생님, 펜이 말을 안 넣었네요. 오케이, 너는 이리와. 자, 그래서 CH는 그렇죠, CH가 취. 그러면 A가 내는 소리 뭐뭐뭐가 있는데 그렇지, A에 아 아, 어죽. 얘는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그 다음에 I가 내는 소리 뭐가 있는데 그렇지, I, E, O. I는 뭐라고? I, E, O. 중에서 여기서 힘 빠졌어. O, R은 O, R. 뭔가 합치니까? 첼, R. 첼, R. 첼, R. 되는 거지. 됐습니까? 첼, K. 첼, K. 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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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H는? 첼. CK는? 그렇지. I는? 대표 소리. 뭐라고? E. 그렇지, E 된거지. 다 합치니까? 첼. 오케이. 첼. 동생은? 집에서 지금 막 띵글띵글 하고 있고. 공부 다 놀고 있는데 형은 열심히 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 계속 계속. 이 친구는 뭐가 됐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TH가 좀 까다로운 소리하고 한국사람들 안 쓰는 소리고. TH는 무슨 소리가 난다 했지? 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TH의 소리의 특징은 혀를 살짝 부른거야. 그래서 혀를 살짝 부르면서. 잠깐만. Z. Z. 뭐라고요? Z. Z. 어. 왜? 자전거, 바이크. 바이크나 바이시클이나 뭐. 많아요. 자전거. 여러가지죠. TH는 뭐? Z. Z. OK. 여기서는. Z가 됐어요. Z. 그 다음. U는 세가지 소리. Z. O. 그렇지. U. O였죠. 여기서는 힘 빠졌어. O.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Z. 혀를 살짝 누르면서 뭐? Z. OK. 그 다음에 M은. M.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Z. 자. 근데 여기 B 있지. 자. MB 패턴이. MB라는 규칙이 있어. MB는. MB. MB. MB 해봐. 힘들지. MB. 따로따로 소리가 다 끊어져 버리지. 그래서. 얘만 소리 나고. 얘는 소리가 안 나. B. 짜증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B는 아무 소리가 안 나는거야. 마치 끝에 오는. 어. 뭐. E가 소리 안 나듯이. MB도. MB에. 얘는 끝에 올 때는 아니야. 뭐. 어디 있다. 앞에 있던 상관없고. 하여튼 MB는. M만 소리 나는거야. 그래서 합치니까. 뭐가 됐다. Thumb. 뭐라고요? 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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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Th가 th 된다는게 중요하구요. MB에 B는 소리가 나지 않고. 소리가 나기가. 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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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조심해야될거. 이번엔 ph다. 그렇지? ph는 뭐? 그렇지. ph는? ch는? 그 다음에 sh는? 그렇지. th는 두가지 뭐? 그렇지. 됐어야 된다는거. 이게 여기서 중요한거에요. 이번 호에서. phone. 네. o는? 좋아. 여기 끝에 오는 e가? 야 니 이름 뭐야? 했겠지. 내 이름 뭐다? 내 이름은? o다. phon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그치? shell. 그래서 sh는? sh. e는? e. 대표 소리 됐어. 그치? e가 내는 소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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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오케이 그 다음에 E는 오케이 그렇죠 TH 혀를 살짝 부는 흉내라던데 3 3 그렇죠 TH는 혀를 살짝 부으면서 뭐? F 됐고 R은 R 됐고 E는 뭐가 되던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3 3 발음이 좀 어렵죠? 3 오케이 3 혀를 살짝 물면 돼요 3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E는 그렇지 PHOTO PHOTO 그래서 또 PH가 뭐 됐고 F 됐고 O는 O T는 T O는 O PHOTO 됐습니까? PHOTO 오케이 잘했습니다 체험 잘 치시구요 시험 잘 치시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